몇 명이 나왔나요? 구독자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간... 근데 구독자 수가... 어? 권용재입니다 수용탄입니다 안공 조종 과정입니다 이학보입니다 기숙사 회사였습니다 저는 INTP입니다 아, 네... 우리 학과가 뭐하고 과정을 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나중에 울진 가면 체크리스트라든지 어떻게 또 비행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거 찍어져 있었습니다 아... 해도 돼요? 아니, 좀 써놓을 수도 있는데요 아버지가 힘이 쎄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푸가스 졸면서 샤워하는 걸 말할 텐데 어디서는? 기숙사회에 푸시오빠라든지 아베 같은 거 갖다 놔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진의 신호등? 홈트레이닝 하는지 기숙사회에 푸시오빠라든지 아... 그러면... 능력자가 아닌가 기숙사회에 푸시오빠라든지 어... 네, 좀... 이무진의 신호등은 97bpm으로 보통 빠르기이다 할 수 있다, 권용재 유튜버도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 친구들도 유튜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혹시 전생에 유튜버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좀 민망해서 용재 쓰라고 하나만 다른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게임도 하고 브이로그 같은 영상도 하고 자작노래 같은 거 이런 거 마지막으로 봤을 때 33명 정도 이거 50%는 안 되시고 아... 아... 광고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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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구독자 수가 27명인데 아까는 아까는 33명이라고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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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었나요? 정말... 멋있다 자만심 넘침 능동적이다 잘... 몰입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도의 한 유명한 계곡에 왔는데요 저희 캠핑 준비물 파우더 하나 하고요 저희 이어폰 이어폰단을 갖고 갖고 여러 가지 준비를 가져왔습니다 구독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재밌게 한번 영상 한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시면 열심히 한번 찍어서 백만 유튜브 한번 아... 노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